동대문구 정보와 도서관이 한국도서관협회가 주관하는 도서관 지혜학교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입문 분야의 전문가를 문화기반 시설인 도서관에 매칭하고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입문학의 사회적 의미와 가치를 확산하는 사업으로 한국사에 관심 있는 성인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도서관은 단군신화부터 일제강점기까지 흥미로운 역사적 쟁점을 알아보고 중국, 일본 등 인접국가의 역사와 우리나라 역사를 비교하는 등 역사관 형성을 위한 쟁점 한국사 특강을 무료로 운영하게 됩니다. 8월 11일부터 10월 27일까지 매주 목요일마다 오전 10시에서 오후 1시까지 12회에 걸쳐 도서관 지하 2층 시청각실에서 진행됩니다.